비니큐 비니큐야! 교촌아! 자다마! 잡아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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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 선글라스 쓴거야? 점수! 점수! 가자 엄마랑 기다려 엄마 보고 얘기해줘! 엄마 안들려! 어떤거? 돈까스! 돈까스! 저희는 라면이랑 돈까스! 오윤희는 라면하고 돈까스! 가보자! 별이 시 안 내드네? 시 안 마려워? 한 번 자보고 안 나오면 그냥 엄마하고 원래 앉아 앉아 가보자 엄마랑 만지지는 말고 눈으로만 봐주세요 아 이런것도 있네 우연히 왜이래 우연히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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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장 나오니까 지금 난리 아빠 왜 때려 안돼 아빠 때리는거 기분좋은거 어 알아 기분좋아도 안돼 우연아 누나 옆에 앉아 어 누나 옆에 앉으래 아 누나 옆에 앉으래 아 누나 옆에 앉으래 출발 아 누나는 맨날 들어주는데 자 별이 나비처럼 날아와 나비처럼 날아라 우와 솔방울이다 솔방울 엄마가 주워줄까? 엄마가 주워줄게 기다려봐 아잇 어 우연이 것도 여기있어 솔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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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다 두개 넘어왔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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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크고 되게 크고 엄청 크다 우와 엄청 크다 자 우연이 여기 먹어 오늘 김치 잘해준다 우연이 우연이의 김치 우연아 우연이만 해? 우연이만 해? 영수가 자꾸 찌그래요 이걸 왜 찌그라는지 모르겠어 아예 군사 같다 여덟아 여덟아 도착했다 여덟아 거의 다 왔어요 날씨 너무 좋다 오늘 진짜 오늘 날씨 좋아 되게 좋아 안녕 여덟아 귀여워 자기 여기 너무 잘 와? 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나는 안에서 왔어 여기 되게 좋아 여기 되게 좋아 나는 안에서 왔어 되게 많네 응 한 마리씩 골고루 조별이가 앉아서 조별아 엄마처럼 얘네들 저 빨리 달라고 그래 어 배고픈가 보다 애들이 와 애들이 자꾸 나한테 많이 와 나는 사람 많이 좋은가 봐 어 좋은가 보다 우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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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여기까지 올라왔다 생각보다 높은데 그니까 진짜 용감하네 우리 우연이도 여기 용감하게 잘 올라왔네요 오우 괜찮아 세상 조심수심하네 유연아 음 지금은 꼬뽀대 꼬뽀대 엄마 아빠가 맨날 밤에 멍던 소리 으하하하 하하 아하 비비큐야 교촌아 하하 하하 자담아 하하 우리 이름 지어주자 우리 사랑 뭐해요 치고도 묻었다 그럼 별이 엉덩이로 가서 닦아, 별이가. 그냥 타도 돼, 별아. 옷에 묻어도 돼. 새 거 있어. 옷 갈아입으면 돼. 괜찮아. 오늘은 별아, 거기에 손에다, 손에 모래를 묻혀도 되고, 뭐 옷에 다 묻어도 되는데 대신에 손에 묻은 모래로 얼굴이나 눈 닦으면 안 돼, 알았지? 출발해. 가봐, 일단. 일단 가보래. 일단 가봐. 출발해. 조라, 이거 바구니 제자리에 갖다 놓고 가야 돼. 잠깐만. 저 놈은 새끼 이거. 잠깐만 이라고. 야. 오연아, 저도 하나 갖다 주세요. 아니야. 아빠 거 몰래 먹어볼까? 몰래 안 먹어도 돼. 아빠가 별이는 먹는 거 아무 소리 안 해. 아빠한테 별, 누가 제일 소중할까? 누가. 맞아, 우리 별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 있는데 주스 하나 먹었다고 오라 해. 안 하지? 물론 할 수도 있어, 너네 아빠라면. 저기 나비 지나간다. 나비, 안녕. 자녀꺼 같은데, 벌레 같은데. 고장한다. 고장한다. 그래, 살금살금이야? 응, 나비야 잡아보자. 혼자 가. 너 입에 뭐 먹었길래 그렇게 입에 묻었어? 저 또 내 거냐. 너 입에 입안이거든. 입에 입안. 입세. 아이, 틀은 왜 하는데? 아, 진짜. 아, 냄새. 아, 복숭아 냄새. 어디, 어디, 어디. 살살. 살살 탔어야지. 보자, 우리 오연이가 용감하게 올라가나 보자. 오연이 완전 용감한데? 아, 무서워. 얘, 얘 이거 무섭대. 만두야, 만두야. 안 끊어져? 간다. 간다. 모자라는 색 같아, 약간. 그 다음에, 아, 너넨. 아, 너넨. 아, 잡아줘. 아, 잡아달라고요. 아, 잡아달라고요. 아, 잡아달라고요. 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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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아해요. 꼬옹. 따뜻하지, 보라. 어, 이거. 이거, 이제. battlefield. 에 하, 하, 하. 해 아빠 하나 줄게 아빠 하나 줄게 싫어 싫어 나오고 있을 건데 아빠한테 올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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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요! 아빠 집에 가? 아빠 집에 간대? 안돼? 잘가 잘가 안녕 오연이가 오연이가 오연이랑 먹을래 콩나물? 좋아해 좋아해? 엄청 맛있다 이거 콩나물 오연이는 콩나물 아빠 이거 보세요! 콩나물 배 먹어? 오연이 너 먹어? 오연이 너 먹어? 아 봐 콩나물 배고파 오늘 뭐가 있습니다 밥을 3개 시켰구나 잘해 콩나물 맛있어봐라 콩나물 콩나물 요리해봐라 뭐하고싶어 말하고싶어 말하고싶어 요리가 더 쌈장 고기 음료 요리 뭐하고싶어요? 아빠 보여줘 손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뭐 맛있게 먹었냐고요? 몰라 오연이 맛있게 먹었어요? 아 ㅋㅋㅋㅋ 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